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배열 두개를 합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A배열과 B배열을 합쳐서 하나의 배열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때 두개의 배열을 합치게 됐을 때 A랑 B랑 합쳐지게 됐으니까 C배열이 생기는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배열에다가 추가하고자 하는 배열을 넣는 방법입니다. 두개의 배열을 결합할 때의 명령어는 extend입니다. 우선은 사진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A라고 하는 배열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때 A는 기존 배열이 되는 것이고 아래쪽에 A.extend 159 이런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10, 20, 30 뒤쪽에다가 1, 5, 9가 추가적으로 데이터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배열이 어떻게 추가가 되는지 우선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기존 배열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는 10, 20, 30으로 하고 다음 A에다가 extend를 작성을 해서 뒤에다가 똑같이 1, 5, 9를 넣겠습니다. A에다가 저장된 배열을 디스플레이에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폴먼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extends를 작성을 하실 때 먼저 괄호 안에 여기 안에다가 배열이라고 하는 의미로 대괄호나 중괄호로 한번 이렇게 감싸주셔야 되겠습니다. 변수로 지정이 되어져 있는 배열을 불러오실 때는 여기에 대괄호를 쓰지 않고 바로 그 배열을 호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10, 20, 30, 그 다음에 1, 5, 9가 정상적으로 디스플레이에 출력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배열을 하나의 배열로 합치시고 싶으실 때는 이런 방법으로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두 개의 배열을 합치는 것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배열과 배열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데이터 값을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insert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a라고 하는 배열에 10, 200, 500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insert를 이용해서 1이라고 되어져 있는 인덱스에 1000이라고 하는 값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1이라고 하는 인덱스는 여기 10과 200 사이가 1 인덱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 10이라고 되어져 있는 곳은 인덱스가 0이고 여기 200이라고 되어져 있는 곳이 인덱스가 1입니다. 이때 1이라고 하는 인덱스에다가 넣겠다. 그러니까 여기 200이라고 되어져 있는 곳이 100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에 있는 인덱스는 유지가 되면서 이제 해당하는 인덱스에서부터 1씩 추가가 되어서 여기 200부터는 인덱스 1이 추가가 돼서 200의 인덱스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1의 인덱스는 여기 현재 insert라고 되어져 있는 값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을 하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건지 저도 헷갈리는데 우선은 이거를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한번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존에 사용했던 배열은 그대로 내두시고 여기 extend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을 insert라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이라고 하는 인덱스에 1000이라고 하는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에 출력하는 것은 그대로 내두시고 이렇게 했을 때 디스플레이에 정확하게 출력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1000이라고 하는 값이 10과 20 사이에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어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1이라고 하는 인덱스, 그러니까 여기 20이라고 되어져 있는 인덱스에다가 1000이라고 하는 값을 넣으면서 여기 20부터 뒤쪽에 있는 인덱스는 하나씩 뒤쪽으로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insert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배열에 기존에 있던 인덱스와 인덱스 사이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인덱스가 현재 주어져 있지 않은 뒤쪽 그러니까 30 이후에 있는 인덱스로 넣었을 때는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0이라고 하는 인덱스는 0, 1, 2 그러니까 2라고 되어져 있는 인덱스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 여기의 인덱스를 5인덱스에 1000이라고 하는 값을 입력을 했을 땐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5인덱스에다가 1000이라고 하는 값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디스플레이에 출력이 되는 것은 30 바로 다음으로 1000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주어져 있지 않은 인덱스 그러니까 여기 3, 4, 5 이후에 있는 인덱스에다가 추가를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현재 그 위치에서 앞쪽에 있는 인덱스가 값이 없기 때문에 그 값이 없는 인덱스는 모두 다 생략이 되고 기존에 있던 마지막 인덱스 바로 다음에 값이 추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